안녕하세요. 날씨원 이화정입니다.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3월이 시작되는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. 2월 28일 오후 제주도와 전라남북도,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3월 1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날씨입니다. 수도권 지역엔 3월 1일 비나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. 아침엔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. 낮 동안 4에서 8도의 분포로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예보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